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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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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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똥냄새 나지 않냐? 똥냄새 나다 똥냄새 야 야야야! 너 일로와봐 왜 그래? 텐떡아 빨리야야 빨리 와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친구끼리 왜 그러냐 일로와봐 무슨 얘긴데? 야 맞지? 야 맞잖아 돈 줘 얘한테 냄새나는 거 맞다니까 똥냄새 맡아봐 야 야 너 오늘 아침에 옥수수 먹었니? 어 왜 냄새에서 야 옥수수가 박힌 냄새가 나냐? 어? 어이 똥냄새 야 진짜 우지게 난다 야 어이 똥냄새 어이 똥냄새 어이 똥냄새 어이 냄새 너희들 친구를 괴롭히면 못써 야 뭐야 나? 난 쥐순이라고 하는데 어 리아 괴롭히지마 저리가 아 넌 왜 괴롭혀나 그냥 가 빨리 어 어 리아야 괜찮니? 엄청나니? 리아야 괜찮니? 어 괜찮아 고마워 그래 힘들던데 교실까지 같이 가자 어 고마워 응 가자 엄청나니? 이..이구 여잇 어..아까이 어 어 여기가 나이 반이야 아 그렇구나 리아야 그..혹시 또 그런 애들이 놀려도 반응해주지 말고 음.. 그래도 힘들면 나를 찾아와 나는 옆반에 쥐순이라고 해 잠깐 잠깐 응? 너의 이름은 뭐지? 오마이와 나마이와 오 난 쥐순이야 오오 잘있어 오오 엄청남미 하 하 다녀왔습니다 어휴 리아언니 어휴 리아언니 어휴 리아언니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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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난 그러면 방에 올라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에에엥 엄마는 드라마나 터봐야겠다 아 장난감 가지고 놀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아휴 오늘 급식 먹다가 여기 뭐 묻어가지고 이 씨 옷장이 아 여기있다 아휴 뭘로 갈아입죠 으악! 방금이 여기 있어!!! 뭐야? 이상인데, 진짜 이상한거 같아 아휴 아휴 배야! 아휴 배야! 리아야 응가 싸고 있는 거야? 엄마 배 아픈데? 뭐야 저 녀석 변기 안 자가지고 하루 종일 목만 때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조금만 목 때리고 나와 아니 쟤가 왜 저래? 요르르 잔다 오늘은 러브레터를 꼭 적고 말겠어 좋아 뭐라고 써야 될까 나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널 좋아하는 누군가가 안녕 나는 네가 정말 좋아 널 보면 내 마음이 쿵쾅 뛰어버려서 트램펄린을 연상케 해 정말 좋아 오 그리고 난 너의 그 노란 머리가 정말 좋아 아니 주황색인가? 겨자같이 그렇게 매콤한 머리가 나를 환장하게 좋았어 이렇게 써서 내 일 주는 거야 나 쥐순이 얘기해 더 적어야겠다 쓱쓱쓱쓱쓱쓱쓱 빨리 소원을 하나 들어주도록 하지 어 그래? 야 그러면 됐더만 내가 다름이 아니라 응 내가 옆반에 좋아하는 애가 생겼거든 오오라 그렇구먼 그래서 이 러블레터를 내가 적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니가 나 대신 이걸 가지고 가서 응 가지고 가서 10일 뒤 학교 앞에 벤치 앞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어 오 알겠어 내가 똑부러지게 말해주고 오도록 하지 어 알겠어 내가 확실하게 전해줄게 옳자 아 리아가 이 똥쟁이 녀석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먼 내가 확실하게 사랑의 큐피트가 되주지 어 어디 가보시 어? 어 택트가 잘 만났다 어 안녕 송통아 어 그건 내가 다름이 아니고 부탁할게 했는데 이거 좀 전달해줘 옆반에 요남이 알지 어 우리 학교 짱이잖아 어 내가 그 친구랑 한번 붙어볼거야 오오오오오오 드디어 그래서 그 친구랑 10일 뒤에 벤치 앞에서 내가 화끈하게 한번 붙을거거든 확실하게 전해줘라 알겠지 오케이 알겠어 그래그래 부탁한다 어 어 저거 원숭이같은게 때리고 난리야 아이씨 빨리 전해줘야겠다 아 안녕 안녕 현지 배달이 왔단다 자 어 이거 10일 뒤에 학교 앞 벤치에서 만나래 아니 이건 이건 더 빠르게 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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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y 자 이거 또 한번 들어볼까 난 이제 좀 강해졌으니까 이거를 한번에 그냥 으 fundamentals 오늘은 너무 가볍고 많아 러닝머신 어 아타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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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퉁퉁아, 넌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? 어? 나는 아주 나쁜 녀석이 있어서 그 녀석을 혼내주려고 해. 그렇구나. 나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겨서 고백하려고. 금리야, 네 녀석 10일 전에 나에게 도전장을 보냈드만. 맞아, 사랑의 러브레터긴 했지. 내가 그때 너를 도와준 것도 까먹고 나한테 도전장을 보냈다니. 그리고 널 이기기 위해서 10일 동안 내 몸을 아주 강철로 만들어 왔다.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널 이기기 위해서지. 이유가 어떻게 됐든 넌 나와 싸워야 돼. 그리야! 당된다! 드디어 왔구만, 요람이 녀석. 가만두지 않겠다! 너 나한테 그런 걸 보냈더라. 그래, 너를 아주 박살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걸 보내왔지. 너 정말 그게 사실이야? 물론 물론 너를 아주 그냥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야. 화끈한 남자. 담비야! 이게 뭐? 나에게 도전차를 보냈다니! 초라! 이게 뭐야? 퉁퉁아 나도 사실 너가 좋아 뭔 소리야 이게? 뭔 소리야? 나 싸우러 왔는데 네 말대로 너가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우리 오늘 1일이야 뭔 소리야 하지마 사랑해 퉁퉁아 아니야 퉁퉁아 사랑해 아니야 퉁퉁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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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게 아니라고 퉁퉁이 퉁퉁이 art 퉁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